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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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장점 보이는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오? 이놈들이 매일 밤 모여 이 조강조를 왕으로 앉혀있던 것이 아니여! 모함이여! 모함이여! 우린 그런 적이 없어! 전하! 모함이여입니다! 저희들이 어찌 영모를 꾀한단 말입니까? 믿어주시옵소서 전하! 믿어주시옵소서! 전하! 귀를 메고 틀어! 으아악! 으아악! 멈춰라! 전하! 제발 간신들의 사특한 모함을 물리치시고 소신들의 충심을 믿어주시옵소서! 어느 안전이라고 역적들이 입을 놀리는 게야! 전하! 저 역적들을 당장 참수하시오! 후안을 없으셔야 하옵니다! 맞사옵니다! 당장 참수하시옵소서! 전하! 전하! 소신이 죽는 건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나 소신들을 이리 죽이시면 전하께서 펼치시고자 하셨던 도학적치와 이산국가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하하리옵니다! 전하! 연소한 유생들이 때를 모르고 다만 인고 실형하고자 한 일이오니 그리 근율이 여기셔서 목숨만은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러하마! 내 영의정의 간청을 받아들여 김효사와의 주모자인 조광조는 능주로 그의 동조한 박훈과 김식은 각각 금산과 선산으로 유배하라 전하!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저자들을 당장 참수하시오! 후안을 없으셔야 하옵니다! 맞습니다! 저자들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후안이 생기죠! 당장 참수하셔야 하옵니다! 전하! 진정 우리의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오이까? 내 꿈은 무너지지 않았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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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